자, 총 4개의 조 가운데서 이제 상위 1위와 2위가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에 결승전에도 진출을 하겠습니다. 네. 남자 중학교 1학년부고요. 자, 1조에는 문산중학교의 박성현, 이리동중학교의 최명진. 그리고 와동중학교의 지승준, 경수중학교의 봉준호, 서구중학교의 김도현.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5명의 선수가 레인에 섰습니다. 자, 11초 초중반대. 그 정도의 기록이 나온다면 충분히 또 입상이 가능할 수도 있는 중학교 1학년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5명의 선수가 1조에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아, 곧바로. 자, 3레인이 4전 나옵니다. 자, 3레인이 빨라요. 자, 3레인이 압도적으로 갑니다. 자, 최명진 선수인데요. 최명진, 최명진. 그리고 6레인도 빠릅니다. 네, 6레인 선수도 빠르게 가고 있는데 우선 1위를 기록하는 선수는 최명진 선수였습니다. 자, 최명진 선수가 1위로 들어왔고 그리고 김도현 선수가 2위로 들어오는군요. 네, 12.81의 기록. 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